한 번도 남기지 말고 모두 잡아! 반항하는 점은 내려잡아라! 어찌하여 도약증을 좀 때리려! 상관없다! 모두 두들겨 잡아라! 병원하사!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이놈! 명을 따르란 말이다! 네 이놈이 정말 죽고 싶은 게냐! 등덕궁두님이시다! 등덕궁두님이 오신다! 다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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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오, 병관어사?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소이다. 숭덕궁주님, 하필 이런 데서 뵙는군요. 시전 안에 대형무도한 유언별을 퍼뜨리는 역도가 있어, 그 자들을 납부하려는 겁니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 병관어사의 눈에는 저기 저 아이들과 아녀자들이 역도로 보인단 말이오. 아녀자들과 아이들 사이 역도가 섞여 있단 말입니다. 현관으로 끌고 가서 옥속을 가릴 터이니 공주님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럴 순 없소. 무기도 들지 않은 무고한 백성들을 명색이 고려의 관리라는 자가 핍박하는 것을 어찌 두고 본단 말이오. 당장 물러가시오. 공주님, 나는 어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주님께서 이리 방해하시면 공주님도 이들과 한통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어명이라니. 전하께서는 지금 침전에 누워 계시는데 어찌 이런 명을 내린단 말이오. 진정 몰라서 이러십니까. 왕우마마께서 전하를 대리해 정사를 돌보시니 왕우마마의 명은 곧 전하의 명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전하의 명은 곧 전하의 명입니다. 나는 그 명 인정할 수 없소. 그러니 이 사람들을 잡아가려면 나 또한 잡아가시오. 전하의 명은 곧 전하의 명은 곧 전하의 명입니다. 이놈들 안 된다. 백성들 두고 가라. 네 이놈. 명이 들리지 않느냐. 나포한 자들을 끌고 속히 움직이란 말이다. 공주님, 죄송합니다. 가자. 그만하시죠. 좋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지 않느냐. 공주님과 김행수 부자가 어쨌다고? 아마도 거란에 있을 때부터 두 분이서 정을 통한 것 같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말이 안 됩니까? 오라버님은 공주님을 마음에 담아두라는 법이 있습니까? 김행수도 똑같은 피 끊는 사내입니다. 더구나 그 두 분은 근 두 달을 거란 땅에서 함께 의지하며 보내왔단 말입니다. 보통 때도 아니고 목숨을 건 상황에서 두 달이면 긴 시간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공주님을 모욕하지 마라. 공주님은 결혼자와 어찌될 분이 아니다! 아니요. 거란에서의 일을 생각 좀 해보세요. 오라버니가 김행수를 의심할 때 공주님이 오라버니의 말을 들어주시던가요. 이미 그때부터 두 분은 서로 마음을 통한 사이란 말입니다. 아니다. 아니라니까. 왜?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요. 뭐라고? 두 분이서 끌어안고 얘기 나누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요. 오라버니. 오라버니가 공주님을 염무하는 마음 모르지 않아요. 공주님도 사람이고 여자이니까요. 하지만 공주님은 오라버니를 바라보는 여인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마음 고생하지 마세요. 오라버니. 거짓말 말아. 그럴 리가 없다. 오라버니.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내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꾸며야 되다니. 꾸며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라버니. 당장 돌아가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바람마을로 돌아가서 네 할 일이나 하란 말이다. 오라버니. 지금 뭐라 했느냐. 승덕궁주가 사통을 하였다고? 그렇습니다. 거란에 함께 잡혀갔던 여진족 수하와 사통을 하였다 합니다. 여진족? 예. 거기다가 강조 그놈도 승덕궁주를 사모한다 했습니다. 이거 아주, 일이 아주 재밌게 돌아갑니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네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귀 하나는 밝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니까요. 승덕궁주가 여진족 수하와 거란 땅에서 이미 정을 통하였는데 강조 그놈 역시 승덕궁주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가. 혼자서 오랜 세월 수절을 한 여자가 거란 땅에서 피가 끓는 젊은 놈과 고락을 같이 하다 보면 남녀 사이에 정분이 생길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찌 이리 망측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냐. 선왕의 비가. 그것도 여진족과. 승덕궁주의 여동생도 사통을 하다 죽었다면서요. 그게 그 집안 내력인가 봅니다. 내 말 잘 듣거라. 이 왕마마.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그 자를 감시해라. 선왕의 비가 사통을 했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허나 이리 말로만 엿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확실한 증거를 내 앞에 가져오너라. 네가 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넌 이 나라의 공신첩에 오를 것이다. 내 말 알겠느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마마. 자네가 고생 많았네. 이런이런 누워서 꽉 먹기고 시곤죽 먹기고 어린아이들 팔먹기 즐깁이요. 바랍덤발이 철기를 갖다구 저한테로 조동아리. 끝!